28번 볼게요. 28번에서는 적절한 옷을 고르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뭐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운동할 때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는 파란색으로 정리해 볼게. 그래서 옷은 doesn't have to be expensive 이니까 비쌀 필요가 없어. to provide comfort 이니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제? 운동하는 동안에. select clothing 이니까 옷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해? 적절한 건데 어디에 적절한 거냐면은 기후에 적절한 거야. 그리고 어떤 환경 조건에 적절한 옷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in which you will be doing exercise 이니까 당신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해라 그런 뜻이야. 여기서 명령문으로 쓰였지. 그래서 옷인데 어떤 옷이야? appropriate for exercise 이니까.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걸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연습 운동하기에 적절한 옷이야. 그리고 시즌에 적절한 옷은 뭐를 향상시킬 수 있어? 너의 운동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겠지? 이런 거는 빨간색이 되는 거겠고.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 옷인데 어떤 옷이야? have a wicking capacity 이니까. wicking은 이제 흡수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흡수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옷은 도움이 된대. 뭐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은 in dissipating heat 이니까. 이 열을 갖다가 어떻게 돼야 돼? 배출하는 거지? 발산하는 거지? 뭘로부터? 몸으로부터. 이거 적절한 거는 몸에 맞는 옷은 도움이 된다. 반대로 best 이니까 최고래. to face cold environment 이니까. 차가운 환경을 증명하는 것이 최고래. width layer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층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겹. 여기서는 층. 겹이 많은 환경에 겹을 가지고. 여러가지 겹을 가지고. 여러가지 옷겹을 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좀 많이 껴입 입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가운 환경에 증명하는 것이 최고래. 그래서 네가 조정할 수 있어. 뭐를요? 너의 body temperature니까 체온을 조정할 수 있어. 이런 거. 여러가지 옷을 껴입 입으면은 네가 너의 체온을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뭐를 피할 수 있냐면은 땀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영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옷을 잘 입으면은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